쌀의 박사 자, 사랑하는za 좋아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뭡니까? 오늘 사무실에서 하네 오늘이 바로 777 아니야, 오늘 777 우리가 그 제작했던 거 같기도 해서 아, 느낌이 그거지 그거를 오늘 하는구나 저희 공룡은 의상이 좀 필요하시네요 맞다 맞다 자, 맞춰봅시다 자, 솔직히 이 제이홉 씨는 너무 명백해요 왜요? 국밥집에서 제 안경 쓰고 찍은 사진 자, 한번 공개해 주시죠 아, 옛날에 막 그 사진 론이 느리게 되는 거 아, 그거지 그거 아, 이거구나 안돼 안돼, 안돼 더 없는 거 없어요 오로지 오해전만 나오고 있나요? 나 안 보여 너무 잘 보인다 야, 호바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저거 이거 남중이 안경이잖아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근데 다시 봐도 웃기다 저거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호바 태형 씨 태형 씨 어떤 사진이지? 어떤 사진이게요? 나 이거 내가 봤어 자, 안경 진짜 빨간 안경? 빨간 안경 빨간색 아, 그거네 자기가 올린 그거 아니야 본인이, 본인이 실수로 우리 중에는 안 보여 여러분 그 항상 갤러리를 조심하십시오 자, 잘 나오네 이 정도면 태형이는 양호하지 나는 자, 같이 서 봐 같이 서 봐 형, 나 매력 있나요? 저, 저 패션 룩처럼 좀 찍어줄게요 여러분, 항상 갤러리를 조심하십시오 힙하다, 힙해 이게 제가 태형이 잘 나왔네 툼경 올린다고 했는데 이걸 올라가서 오케이 힙하다, 이 정도면 자, 한 번 자, 좋습니다 자, 두 분의 강력한 기운으로 한번 가보죠 오케이, 이제 좋아요 호석이 형은 지금 오늘 시간 하나 어? 오늘 둘이 우등생이야 지금 아, 우등생이야 야, 호바, 그 옷 팔 생각 없냐? 아, 형한테? 나 이거, 나 입고 나 아, 진짜로? 내가 형 세트로 또, 내가 형 번 거실도 같이 저는 내 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자, 한 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바로 가시죠 이거 뭐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외치면서 네 누가 먼저 끝내나 자,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웨터 봅시다, 그러면 자, 달려라 반짝 반짝 아, 이거, 나는 확률에 잘 못 맡기는데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찍어보자, 돌림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거 선점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야지 우리 양심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해야지 자, 이제 시작 자, 안 되면 안 되면 가위바위보 뭐 하는 거야? 자, 탁구공 튀기부터 하자 그러면 1연습실 주사위 던지기, 1연습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탁구공 튀기기, 이거 오우 뭐야, 탁구공 튀기기, 뭐야? 갑니다 탁구공부터 왔습니다, 저 탁구공 자, 갑니다 여기 다 찼어? 탁구공, 어떻게 해요? 주사위 던지기, 어떻게 하면 돼요? 7 너무 쉽다, 금방이지 갈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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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6 5 6 6 6 7 7 9 10 10 5 10 10 10 10 5 11 11 12 14 12 12 14 14 14 15 14 5 5 여기 찍었다 도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으 으 우와 으그 어 으 제발 으 으 으 으 뭐야 왜, 뭔데, 뭔데? 자, 컵 쌓기 그게 뭔데? 컵 빨리 빼고 컵 쌓기 그게 뭔데? 자, 준비 시작!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말렸다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끝! 끝! 아, 시! 가자, 도장 저거 해야지, 컵 빨리 빼기 오케이, 시작! 나 피지컬 너무 좋은 애랑 붙었어 지금 아, 쉬겠다 진짜 왜 잘해? 끝! 도장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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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없어 자, 컵 달리 빼기 오, 미쳤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돼! 어, 뭐야? 아, 무조건 넣어야 돼? 어, 뭐야? 아, 무조건 넣어야 돼? 어? 아, 씨... 어? 아, 쉽지? 7! 한 번에 성공! 아, 쉽지요, 쉽지요, 쉽지 아, 지민 아직도 못 했어? 아, 거의 다 있는데, 자꾸 마지막에 아, 너 이거 한 번 하면 다 끝이야? 아, 잠깐만 이걸 못 하냐? 잠깐, 이거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 오! 아, 큰일 났다 아, 딱 한 번에 성공을 써야 되는데, 씨... 오케이! 오케이! 성공! 됐다고? 야! 오케이! 성공! 됐다고? 야! 야! 형,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남자, 이거 해야 돼, 우리 이거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거야?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거야? 뭐예요? 이거 한 줄 다른 색깔, 한 줄 다른 색깔을 빨대로 옮기는 거야 빨대로 옮긴다고, 이거? 어, 입으로 참 잘했어요 야, 이거 된다고? 아, 집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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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어려웠다 우와 아, 감사합니다 우와, 씨... 2인 대결이야? 호비 형, 이거 나랑 하면 되는 거야? 나 끝냈지, 인마 우와 아, 형 꾸구려... 아, 형 꾸구려... 형, 카드, 카드, 카드 오케이 자, 끝 자, 끝 우와, 나... 형, 형, 한 번에 끝 오, 뭐야? 뭐야? 아, 언제?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나 탁구공 간다 연습실, 여기부터 제가 끝내버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성공! 형, 또 졌어요? 2연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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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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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 두렵겠나 보다 오케이 뭔데? 컵 쌓게요 어떻게 하면 돼? 2연 대결이니 이것도? 탱탱볼 역기부터 해야겠다 해 1, 1, 1, 1 1초, 3, 맞죠? 성공 야, 드디어 안 돼 야, 일단 나 딴 거 하러 가야겠다 야, 지민아, 이리 와 지민아, 이리 와 나 딴 거 해야 해 야, 지민아, 이거부터 하자 지민아, 2인 대결부터 하자 잠깐만 잠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민아, 안... 야, 들어갔어 뭐야, 뭐야 저건 들어간 거 아니죠 뭐야, 뭐야 컵 쌓기 뭐야, 잠깐만, 아니요 뭐야, 남성아, 나는 이거 하자 컵 쌓기 컵 쌓기, 컵 쌓기, 컵 쌓기. 잠깐만, 설명 좀. 설명. 봐봐, 이 상태인데 네. 이것을 이렇게 한 번 만든 다음에 다시 그것을 이렇게 해서? 준비 시작해 주세요. 준비 시작해 주세요. 어? 잘 넣었어요. 자, 만들었고. 자, 만들었고. 잘 넣었어요. 어? 저렇게. 이거 한 번에 어떻게 들어 해? 너무 튕기는데? 어? 노스! 노스!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오케이, 제가 지우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도전. 오! 오! 정상으로.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잠깐만, 컵이 조정이 안 되는데 이거 꼭 4번 다 튀겨야 돼요?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나... 또, 말도 안 돼? 그니까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transmissions 룰 part 라는 fastenen 승관 롤糖 이거 성공했어요 지민이? 지민이 성공했어? 오케이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5. 아, 진짜 이거. 한번! 대형 씨, 지금. 대형 씨,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사탕, 사탕... 호비 형, 몇 번 하는 거야? 너, 어떡하냐? 아, 어떡하지? 와, 진짜 이거... 와, 너무 어려워.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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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성공! 와, 대박이다! 자, 다른 거! 오케이. 뭐야? 나, 나 뭐 했지? 자, 주사위, 주사위 어디 있어? 주사위는 뭐예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주사위는 주사위에 당겨서 이렇게 사진이 있어. 아! 아! 아, 이 씨!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야, 이게 된다고? 아니야. 갈까요? 어, 좋더라 한 거 아니야? 아, 그것도 안 돼? 어?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아, 그것도 안 돼? 어?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야, 씨... 자, 다 만들었습니다. 됐다고? 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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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주세요! 아, 씨... 쟤, 어떻게 이거 한 번에 됐어? 네. 그게 신기하다. 뭐야? 네가 왜 이러세요?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Arseniki, đoose! 정보해, đoose! 색이 안 튀었어. 해. 어떻게? 도착. 상태로 사탕 있잖아요, 그걸 보러서 한 줄씩 다시 선택한 후 상태로 사탕 있잖아요, 그걸 보러서 한 줄씩 다시 선택한 후 와, 대박이다 와, 이게 된다고? 나 안 되는데? 7! 7! 7! 어, 나 거의 동시에 던졌는데? 형, 진영 나랑 사탕이 이기지 2인 4개월이, 5시 형이 이기지 아, 왜 얼마 나와? 아, 7 나왔는데? 7, 7, 7 자, 갑니다 아, 뭐야? 카드 이거 제꺼 왜 왔어? 이게 제꺼, 이게 제꺼 4, 8, 7 어, 잠시만 아, 잠시만 성공 성공 공 몇 개에서 했을 수 있어요? 아... 나이스야 오케이, 실패해 그냥 수고 형, 나랑 붙으면 돼요 나랑 붙으면 돼요 아, 힘들어, 자 준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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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게요 시작 시작 병국 2인 대결이야? 아, 진짜 종국아, 이것부터 할래? 아, 잠시만요 병국실에서 상품해놔 아,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들어 들어 아, 들어갔다 계속 나와 아니, 너무 하잖아, 탱탱보라 1, 2, 3, 2 알려주세요 1, 2, 3 알려주세요 1, 2 알려주세요 1, 2 알려주세요 오케이, 자신 있어? 네, 갑시다 갑시다 자,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요? 시작 시작 어떻게 바 Fashion 에이 야, 뭐야 한잔 못 있어 아, 나쁘세 오케이 아, 더ickets 야, 컷 빨리 빼기 컷 빨리 빼기 들어갔다, 들어갔다 학생 분 나랑 병 뚜껑 할 사람 전국은 병 뚜껑 했나 안했다 병 뚜껑 하자 오케이, 이거 설명 여기 원안에 1초 동안 머물러 있으면 돼 근데 서로 밀칠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간다 준비, 시작! 아, 씨,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김남준, 정호석, 정글! 정호석 오케이, 성공! 성공! 성공 한 번, 형? 재호, 성공? 자, 여기 로키 쏙 컷 1, 1, 1, 1, 1, 됐죠? 형, 날아가자 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방금 우리처럼. 원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1초 이상 있으면 돼. 아, 그래? 자, 2층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틴탭볼 넣어준다고, 이게? 그냥, 바로 받아 쳤어. 오케이. 아, 1, 2초. 죽었다. 받아친 거 아니에요, 이걸? 오케이. 남준, I'm the man, too. 남준 형. 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야, 컬링. 컬링 들어야, 컬링. 뭐 어떻게 하면 된대? 끝. 우와, 이거 힘들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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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탁궁을 튕기기 했어. 사탕 옮기기. 탁궁을 튕기기 성공시키고. 안 바뀌었습니다. 주사위. 7, 7 나올 때까지? 도전. 아,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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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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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있다고? 태용이? 상호. 있다고? 태용이? 상호. 나 이제 더 이상 붙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남준아, 너 이것부터 해야 돼. 네? 이것부터 해야 돼. 했어요. 내가 누구랑 붙을 거야, 그러면? 아직도. 아직도 이거? 했어요? 야, 미쳤는데 이거? 아, 이 형 오래 걸리겠는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게 된다고? 뭐, 지금 하면 된 거야? 네, 준비 시작. 아, 이제 내 것만. 가자. 아, 이러면 안 되지. 형이 반대쪽. 아, 맞잖아. 자, 1. 맞자. 아, 잠깐만. 맞아, 이거 맞아. 그 다음부터 막인데. 아, 너희 이해를 못 했어. 아, 형 고맙다. 형, 컷 빨리 빼기 했어? 어. 아, 씨, 누구랑 하자고. 남준이랑. 남준이랑. 내가 땀빵 가져가겠습니다. 컷 빨리 빼기, 컷 빨리 빼기. 컷 빨리 빼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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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컷 빨리 빼기, 오. 컷 빨리 빼기. 자, 저 지민이랑 컷 빨리 빼기 갈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2인이에요, 형. 2인이야? 1인, 1인. 그러면. 갈게요, 갈게요. 시작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형. 병뚜껑이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씨. 이게 6초. 난 좀 충전할 수 있어. 끝! 병뚜껑 컬링? 2인, 이거 하죠. 야, 나라기. 야.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야, 내가 혼자 갔어. 야, 내가 혼자 갔어. 야, 뭐야 이거? 야, 이 사이쿤아. 말은 제가 한 번 더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운데 병뚜껑이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1초 안으로 튕겨낼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내 남의 걸로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간다. 오케이? 4기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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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형 다 했어요? 야! 절대 안 돼 어? 됐다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곧 쏘놨어요 아, 잘했어, 정국? 어우, 지날 뻔했네 제발! 자, 어디야? 거미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형, 다 있나? 점검 한번 합시다 갑니다 팀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못 찍었어 조금 바깥쪽으로 아, 이거 어렵구나 계속 여기 서 있겠네 어, 이거 안에 해야 되죠? 아, 정국이 올라가네 오, 찍었다! 찍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끝! 아, 끝! 나 끝났어, 끝! 야, 엘진이 형 끝났어 내가 먼저 끝났어 오케이 뭐야? 내가 먼저 끝났잖아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끝났잖아 맞아요? 떨어졌어요 판정 승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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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와요 이거, 이거부터 할래? 나 했어요, 그거 했어? 어 형, 탱탱이 뭐 했어요? 했지 와, 대단하다, 씨 왜 말까지 하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말까지 하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응? 오케이, 한 번에 통과 어 형이 형이 하면서 그냥 하면서 계속 흔들어요 네 너 해 포기해요 민폐인 것 같아서 그래 아, 옷 말라 야,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하면 되죠 이건 뭐예요? 아, 쉽죠 꼬리 아, 형! 아, 형! 오케이! 오케이! 아잇! 형, 나 지금 땀이 작네 그래,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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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우리 왔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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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요? 나 저? 없는데? 호흡이 없어요? 하나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이스 야, 제옥, 이리 와라 경쾌해 이거 컷 빨리 빼기 할 사람? 일단 너 나랑 한번 하자 아, 나 너무 힘들어 땀 장난 아니야,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몸을 움직여야 해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아, 씨 이거 한 번에 성공이 돼?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이거 어떻게 하지? enough 또 후 아까 내가 놓쳐서 못 받았는데 baking 조영ov 일로 와라 뭐야 대결 상대가 이제 없는거야? 후 자, 갈까요? 세팅하셔서 도전! 근데 이게 성공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게 된다고? 뭐야, 물병 뒤집기 아... 총 2 5 3 5 5 5 2 5 5 5 6 6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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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주야. 니 미래를 했지? 성공! 성공했다? 어? 야, 남주야. 니 미래를 했지? 성공! 성공했다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형님. 남준아 고맙다. 형님, 저... 너의 빌드를 따라간다. 형, 제가 세팅해놨어요. 남준아, 너의 빌드를 따라간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형님, 튕기는 각도가 중요하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했는데? 머리 좋은 애들이 확실히... 어떻게 했어요? 어? 아, 이런... 아, 이런 느낌... 남준아 고맙다. 야! 야! 와! 와! 와, 진짜... 컬링, 컬링. 컬링 누구 있어, 컬링? 이야, 진짜... 이야, 지옥의 연습실이네, 이거. 아, 진짜 이거 안 들어가요. 무슨 게 나오는데, 계속? 컬링 할 수 없어요?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아! 아! 아오! 병력이 좀 찾자. 할 수 있어. 뭐 이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형, 형. 형, 이거 성공했어요? 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지. 최선을 다해서. 아하! 이거 걸친 것도 안 되네, 이거야. 아,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와, 씨. 들어갔다. 들어갔다. 후. 아, 씨. 진짜... 아, 씨. 여기 여기 보고 싶어. 후. 후. 와, 이거 돼? 야, 이거 돼? 야, 이거 돼? 저 사다리를 타고 가는구나. 아,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시 만나. 재미난다. 남준아, 비켜. 비켜, 남준아. 이거면 됐습니까? 안 됐지. 종이 울렸잖아. 네? 다시. 남준아, 거 있어. 형이 보여줄게. 아, 저 형 한번 가요. 야, 남준아 뜯지 마, 뜯지 마. 알겠습니다. 남준아, 형이 보여줄게. 세 번까지 울려줘. 아, 세 번까지 울려줘. 자, 오, 씨.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아, 나 이거 혹시 부... 이거... 한 번이라도 울리면 그거야? 세 번, 세 번까지. 네? 세 번 올렸대요. 저요? 네. 나오세요. 남준아, 형이 보여줄게. 야, 남준아. 네? 대박인데? 이거 누구 성공했어요? 정국이랑 일어나야 돼, 지민이. 정국이랑 일어나야 돼, 지민이. 아, 지민이 벌써 갔어?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옷을 잘못 입었네. 자, 안 올렸죠? 한 번 더. 아, 저거네. 남준아, 세 번 오신 것 같은데? 아, 저거 할게요. 남준아, 너의 선례로 난 알게 됐다. 아, 오케이. 1층부터 하고 가도 돼요? 아, 이걸 해야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정국이랑 지민이 갔어요. 먼저. 그 친구들 빨리 퇴근해야 돼. 이건데,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 이거네. 이거밖에 없어요, 답. 너의 선례로 알게 됐다. 내가 왜 올렸지? 아, 이렇게 끝까지. 필요가 크게 올려서? 열. 오케이. 승수하게. 나이스. 뭐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 딴 거는 속전속들로 다 했는데. 에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이거. 세 개 다 써야 돼. 어. 이거 가능하다고요? 형 한 번 해볼까? 나 막판 한 번 더 하고 이거 그냥 딴 데 넘어갔겠네. 아, 이거. 난 한다. 하면 한다. 난 해. 우유 소리부터 하지 말자, 지민아. 아, 어려워. 요령을 모르겠다. 이거 뭐야, 이거는? 삼준아, 형 먼저 간다. 가슴에 먼저 제발. 아, 누나. 이게 더 어려워. 어려운데? 형 굴렁새 굴려봤어요. 아, 진짜? 해봤다네. 어? 제가 또 범도 8년 배웠거든요. 저기서요? 돼? 이게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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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네, 개그. 어? 나 눈물 나와. 진짜 기발하다, 기발해. 렛츠고! 자, 다 퇴근하자. 중간 마침.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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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